지난달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한 유학생이 한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서울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에티오피아 교민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숨진 유학생의 장례를 도왔던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 인재로 한국대학에서 4개월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유학생 SC. 평소 성실하고 원만한 성격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을 지나다 유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용산경찰서는 외관상 타살이나 범죄 혐의가 없던 것으로 보아 낯선 문화나 환경, 말 못할 어려움 등에서 오는 고립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년 지기 에티오피아 출신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는 SC의 시신이 본국으로 이송돼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교민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17일간 교회 내에서 추모관을 운영하고 교계 인맥을 통해 시신 이송이나 유가족 위로를 위한 후원도 진행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문화는 매장 문화입니다. 화장 문화가 아니고 시신이 오기 전까지 금식하는 문화예요. 둘째는 임신한 상황이고 상계로 태어나는 상황이고 첫째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생각이 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멍하고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예기치 못한 동료의 죽음은 제한 에티오피아 교민사회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나 기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던 때 문 목사를 통해 전해진 도움은 유가족이나 교민사회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장례식 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돈이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애기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돈을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문 목사는 그동안 국내 외국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문화 충격이나 학업, 언어 소통 문제를 겪는 이주민의 입장을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선교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회가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다면 SC와 같은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이주민 사역자, 교민사회 간의 소통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상담 창구를 열어 고립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로스컬츄럴 커뮤니케이션과 카운셀러를 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자원들이 다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팀, 스템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어있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좋겠다. 한편 에티오피아 크리스천 교민들은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한국에서 본국의 문화와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단일교회로 자립해 심리적으로 힘든 동포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